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금이 좋네요 브금 정보가 뭐예요? 브이로그에 어울리는 음악인데 아까 누가 헤이아치 보고싶다는데 나왔네요 아 이거 안쏘어? 역가드 걸린다 내가 내가 역가드 걸린다 나이스 1타마자 확장 와 메가 플러스 4인데 어 이건 안개겠네 뭐야 아 렉셔리얼 죽었다 잠깐만 어디있고있어 아 잠깐만 우와 잘 먹었다 짱이 때리네 아 망했네 히히히 히히히 금방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콤보 치는건 잘 치시니까 보니까 뭐 대초 외초 다 쓰시던데 사람들이 처음에 오해하는게 대초 외초도 중요한데 허친거 들키만큼 더 중요한게 없어가지고 우와 잘 때렸다 막았으면 이겼는데 설마 저기 나오고 가있네 우와 지기농 잘하는데 아 막았는데 여기다 아 미친 게임 잘 먹는다 아 오 저거 때리고 잘하는데 아 제발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다 막노 어떡해 봉사 잘한다 다 막는데요 나락을 아 아 아 아 아 앉았다 일어나는거구나 그냥 멱가드도 막네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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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왔는데 아 잘해요 진짜 상대가 좀 많이 안전벵이다 아 이걸 쓰네 졸라 잘한대요 상대 일부에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우 졸라 잘하는데 상대 아 어려운 곳으로 난다 아 이거 피하네 아 미친 다행이다 안다행인가 안다행인가 오 6점 오우 아 너무 감동적인데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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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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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고문은 취향이기 때문에 그 그 사장님 그 저 아 아 아 궁실내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거 같던데 아아아아아아 나도 앉아라 아아아아 오케이 와 개잘한다 상대방 아우 들어가다 막았다 실수 한마디 더 실수했네 아니이 으아 꿀봐 지리누 한 번의 기회 있다 오 오 우와 홀리 대박이네 아니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아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걸요 상대도 저렇게 될지 몰랐겠지 충격받았다 상대방 충격받았어 상대방 충격받고 리벤지 안한다 이제 충격받았다 말이야 충격받았다 말이야 아아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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